안녕하세요 원선호입니다. 지금 아침 8시부터 제가 이렇게 일찍 씻지도 않고 머리맡타 지금 붕붕 떠받고 유통 같으면 이제 기상시간인데 오늘처럼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통 12시까지는 합니다. 여사님께서 그전까지는 빨리 일어날 때 터치를 안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사께서 새 이불을 사오셨어요. 그래서 이제 지금 쓰고 있는 이불을 세탁기에 빨기 전에 흰건이 적셔서 제가 마치 이불에 지도를 그리는 것처럼 연출을 해볼 생각입니다. 과연 다 큰 아들이 이불에 지도를 그렸을 때 여사님의 반응이 어떨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 이렇게 약간 터치일 수밖에 없어서 흔만춤은 아니고 이거 이해해주셔야ати요. 자막 홈먼스 비쥬gan 보이시나요? 이 부분 이렇게 딱 뭔가 자연스럽게 그죠? 여기는 안 젖은 부분 여기는 이불에 지소를 그린 부분 약간 이게 그 USA 지도 귀에다가 빨리 뚫고 가졌나 봐 귀에다가 빨리 뚫고 가졌나 봐 이거 어머? 야 빛나라고 뭘 뜯는다 뭐를 끄나고 이리 가라고 힘을 놓은 겁니다 왜 이렇게 물어? 아마도 앗 깜짝이야 저 바람에 이렇게 지랄하게 문이 만간지럽니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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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아! 있느라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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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라고! 아니 이거 땀이 이거 뭐야! 엄마 왜 이렇게 다 뒤졌어? 아! 나 오줌쌌다! 뭐라고? 아 씨... 설마 이 XX놈아 네가 무슨 오줌을 싸고 있어? 미쳤나 봐 이게 무슨 오줌을 싸! 아! 나 어제 저기 댐 가문 나가지고 댐 때다 오류므로 댐을 채우는 건데 그럼... 댐을 채워 네가? 아 씨... 미쳤나 봐 이거! 어떻게 보면 저거 다 뒤졌어! 아! 오줌쌌어 잠깐만! 이불은! 아! 이불이 다 뒤졌어! 이 XX놈아 이거! 속으로 들어가야 돼! 이거 다 뒤졌으면 어떡해! 엄마! 엄마 이거 어떡해! 엄마! 아 오줌쌌어 어떡해! 아니 이거 어떡해! 이거 다 뒤졌어! 무슨 오줌을 이렇게 많이 넣어! 이거 옷까지 다 줬고! 이거 다 갈! 다 갈아야 되잖아! 아니 너 오줌 쌀 수도 있지! 소울 거도 그랬지! 분수가 있지! 오줌 이렇게 젖어 오는데도 몰라? 아니 댐 그거... 감옵나가지고 댐 채워달라고 이장님이 그래가지고 오줌으로 내가 댐 채워줘! 이장 같은 소리가 앉아있네! 이 염병알! 아이고! 이장이 다 뒤졌다! 이 XX놈아! 빨아야지 뭐 어떡해! 바가지하고서 키 갖다 줌! 내가 가서 오줌 소금으로 들어와! 이 XX놈아! 아이! 죄송합니다! 너무 맵다! 큰가짓다! 아이고! 진짜 축축하다! 진짜 바가지 가야지러 가신 건가? 응 이거 진짜... 아이고! 정답 내가 해서! 꼼꼼히 둘 다 안 오고! 꼼꼼히 둘 다 안 오고! 꼼꼼히 그거! 아니 오줌을 쌀 수도 있지! 갑자기 좀 서운해지네! 이 꼼 안 나와 찌릈네! 왜 안 된다 안 나야! 이 배코 나보고 가! 아! 아! 아악! 아악! 이 꼼 안 나와 찌릈네! X놈 아이고 키워라고 갔다와야 이놈! 어디로 들어가? 밖으로 나가야지! 어? 갖고 나가라고 쓰고 야 갖고서 속도 오라고 이게 혼날 일이야? 네가 밤에 오줌 말고 그냥 오줌 찾고 잤으니까 그따 꿈을 꾸고 그 주식이 X놈아! 네가 왜 이렇게 자연신경이 안 되냐고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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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그거 저지 제형 안 되냐고 그런 거 싸다 보면 저 집은 느낌이 오지? 왜 이렇게 아 다가지는 왜 나고 다녀? 보면? 이거 찾아줬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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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찾아줬어! 이거 찾아줬어! 이거 찾아줬어! 이거 찾아줬어! 이거 찾아줬어 이거 안 갔다와? 하나 둘 안으로 녹기만 해봐야 나가 이리 이리 해! 이리 내려가!